고마워 쪘어 나만은 유럽 같잖아 미니 유럽 키링도 제가 깬 키링도 매달아 쓰고 했는데 방에 숱쓸해질었어? 미니 유럽 미니 유럽 나 저 표정 진짜로 언니랑 나이스크림으로 브런지를 먹으러 왔어요 이것은 에그베네틱트 베이컨으로써 맛있습니다 뭐야 제가 엄청 좋아하는 에그베네틱트예요 에그베네틱트는 콜라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띠리띠리 재미없어 그런 거 할 거면 하지마 재미있잖아 나는 화이트라이 에그베네틱트 진짜 좋아하는 엄마의 엄마가 난 이 신발 신을 때가 너무 귀여워 죽겠어 예뻐 자랑하자 뭐해 둘이 그녀가 너무 안 가 끌고 가게 되면 아이 거 없잖아 짜증나 상관없어 지키고 진짜로 아 와이파이 다시 갔다 아 우리 아래서 촬영하고 좀 이따가 보는거야 몇 분 정도 15분 10분 뒤에 10분이라 뭔데 알겠어 너무 귀여워 아니 우리 꼴이 옷 입은거 봤어? 진짜 구리죠? 털이 너무 정리가 안돼 아니 되게 구려 꼴이 옷 입은거 구리 진짜 구려 꼴이 제가 옷발 안받는 스타일 그냥 날것이 더 예쁜 스타일 오늘 촬영중이라서 안녕 뱀 뱀 뱀 뱀 봐봐 진짜 뱀포러시 눈 촉촉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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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감자같이 생겼어 그러니깐 감자같이 생겼어 귀여워 한번 먹어보자 오빠도 이거 먹고싶어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봐 아니 엄마가 저번에 다른 카페에서 감자빵 하나 봤는데 맛있어 아빠는? 아빠는 안 먹어봤는데? 아빠는 이거 하나 봤는데 여기 어디지? 여기는? 아니 어떻게 해? 네 감사합니다 마시고 계세요 응 치폴레 그린 파츠카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재미없어? 재미없어서 하는 거야 꼬리 사주고 싶은 거 편지인데 사실 꼬리는 장난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꼬리는 여기 파츠이기 이렇게 8장에다가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편 야 너 용돈기입장 쓰라 용돈기입장 나 용돈기입장 쓰라고? 용돈이 있어요? 용돈이 있어요 너 생활기업 생활기록 생활기록 너무 귀엽다 언니 빨리와 돈까스 시켰는데 뭐 좀 꺼내야 진짜 왜 그걸 말하는 거야? 문을 많이 마시고 야, 이 돌 때문에 그거 먹어 너무 귀여워 아, 이 돌 때문에 그거 먹어 해외서 너무 귀엽게 아니 안 좋은 거 그냥 안 좋은 거 이렇게 그냥 안 좋은 거 너무 귀여운 거 그냥 안 좋은 거 너무 귀여운 거 와우 대구 그들은 그들은 대구 그들은 그들은 예전 이 이 이 아아 새해 볼 수 있지? 괜찮은데? 새해 볼 수 있지? 왕관음 레슬들 Phoebe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스마트폰식 귀엽다 할로윈 뭐야? 할로윈이니까 아 할로윈이어서 너무 귀여워 무산 아래로 다시 오는 콘서트로 집에서 너무 잘 어울린다 안으로는 와 귀여워 유니아 반전 오 이게 뭐야? 신기하지 이게 뭐야? 뭔가 약간 이런 걸 왜 만드나? 스폰인데 엄청 귀엽다 외국은 선물도 괜찮겠다 그치 이게 8만 7천 원이잖아 근데 받는 사람이 이거 8만 7천 원치라고 생각 안해 아니 저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약간 저거 같다 베이징도 쭈시가 다 먹었어요 사서 먹으면 좋겠어요 쭈시가 다 먹어요 전부 다 먹었어요 아이씨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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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꼭 싸먹어야 해 싸먹어가지고 맛있는거야 이거 뭐야? 밀쌈 쩔어 많이 쩔어 괜찮아요 아주 맛있진 않은 것 같아 아프다 아프다 갱장끼리 제가 원하는 이런 고기를 가져와요 엄마 재밌어 뭘 봤어? 너무 맛있어 쩔어 맛있어 갑자기 날개 소스 왜 나 머스터드 머스터드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음식 갔을 때 먹는 거 찍었다거나 내가 좀 이따 보고 찍을 때 진짜 웃기다 내가 원래 평소에 잘 먹고 빨리 먹잖아 그거 먹으면 먹다가 뱉고 먹으네 언제? 왜 있었어? 먹다가 뱉은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한 말 더 잘 먹지 않아 베트남 먹었을 때는 막 그냥 머물고 호루룩 하다가 그냥 끊고 딱 봐서 표정이 진짜 맛없어 보여 저거는 딱 이 사람을 입에 냈잖아 그러면 호루룩 벌려간다 ㅋㅋㅋㅋㅋ 이거 그잖아 엄마 싼 도우뮤지 싼 도우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표정도 나와야 돼 저 아줌마 진짜 창피하진 않네 나 진짜 다른 사람 내는 호불닭 내가 표정 새해 남자 룰렸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 널St üzerine 안 올라가? 그게 다 모든 게? 올라가는 건 원하는지 안하는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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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쳤네 저기 딱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랑 절대 못해 자 오늘은 버터투버터에 왔습니다 버터투버터 어떤 곳이죠? 구활동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 타르트 맛집이라고 유명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코인 타르트도 있는데 여기는 저희는 가장 유명한 에그 타르트 먹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아씨 듣고 뭐죠? 밀크티요 오늘의 리그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때요? 송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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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요리하려고 불맛이름파복 이런 거 좋네 대박 아빠 이런 거 좋아하겠다고 우리집에서는 요리는 아빠만 하시나봐 우리집에서는 요리는 아빠만 하시나봐 엄마 우리 엄마도 좋아해 엄마 생각 현미조청 엄마 생각 현미조청 엄마야 엄마야 나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겠네 나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겠네 맨날 먹는 것 같은데 먹을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디스스 정리했어요 아 그거 재미없다? 네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 아닌데?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다 먹고? 응 진짜 귀여워 백년초 고구마도 있어 난 파시렁 대표님 감사합니다 간식도 사주시고 5,000원이면 하나에 500원씩이야 아까워? 하나 먹을 때마다 500원어치씩 일하라고 하나 먹을 때마다 500원어치씩 일하라고 하나 먹을 때마다 500원어치씩 일하라고 아까워? 뭔가 나만은 유럽 같잖아 미니 유럽 아니야? 좋아요 이것도 맛있고 여기는 어딘가요? 디어마이 포스트 응 화이트 라이브 파스타랑 트러플 크림 리조또랑 치킨 무슨 퓨레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밤에도 또 먹을 의향이 있음 조금 조금만? 엄마는? 음 나도 조금 넓게 기반해 응 백이신가 뭐가? 얼마라고? 150만원 아 너무 비싸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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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이런거 아닐까? 빨간색을 지나갈 땐 열정 흰색을 지나갈 땐 순수하 노란색을 지나갈 땐 왜 솟아버리고 있어? 바나나 하하하하 나 찍지마 하루 내린거 틀 할 수도 있으니까 뭐한거야? 다리 내린거 다리 내린거 틀 할 수도 있으니까 응 일개미의 하루네요 도비 도비 일개미님 일개미님 일개미는 사진을 찍고 짐을 짓고 자꾸 맛있는 데를 데려가서 삶을 지고 그렇게 일개미는 점점 본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시회이긴 하지만 그림 보고 싶어 여긴 포토는 절대 움직이지 뭐라고요? 바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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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이제 드디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통 여기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내가 비상 숨김치지 않나? 총을 숨기기도 하지 총? 어마어마이래 아니 저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성경증 안에 작은.. 근데 왜 내가 어떤 데 다 체크해가지고 난 뭘 본 걸 그랬어? 작은 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끌리 같은 거 망치 같은 거 작은 거 해가지고 책을 안 해? 어 그걸로 벽을 파고 그러지 않았나? 뭐 보세요? 그림 왜 자꾸 질문해 나 부끄럽게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엄청 있네 입체적으로 해 응 저 다 종이인형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붙인 것마다 응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달라 아 진짜? 비슷해 보이잖아 생김새랑 디테일이나 입고 있는 게 다 달라 어까봐 그 시간에 또 한 번 가고 있는 게 다 달라 아까봐 귀찮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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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았다 귀찮았다 귀찮았고 귀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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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았어 귀찮았다 귀찮았어 2500원짜리야 아이씨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설 수 있어 2400원 미만이야 못 돼가지고 아 지금 너무 예쁘다 뭔가 나 향초 사고 싶어 너무 귀여워 나 이거 집에 있는데? 있는데 이거? 반갑네 참 너무 귀여워 뭐야 이게? 이거 옷을 입고 싶어 응 깨트리면 자동품 하니까 이거 그때 더 현대에서도 봤는데 어 맞아 그치 난 이 칫솔을 너무 갖고 싶어 칫솔 컬러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 그치 근데 누구 이 건강을 조금 순위를 낮춘 예쁘거든요 색깔이 그치 나 기뻐 고마워 어? 나 기뻐 나도 기쁘면 좋을텐데 엄마가 사준 거 엄마가 사준 거 예아 진짜 너무 좋아 여기는 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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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동 이에요 아 오늘 사람이 왔네요 오늘이 진짜 집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맛있길 바라면서 바이 그녀들에게 안녕 안녕 웨이팅 2, 30분에서 기다렸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웨이팅인지는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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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훈 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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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내 것도 애비 텐 동 아 애비 동 응 반기 반기 LA로 왔는데 우와 여기 필름 카메라를 자판기로 쓸 수 있다니? 필름도 팔다니? 세상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장마 안다 휴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너 들어가니 여기? 쟤 쫄았다 아 귀여워 어떡해 아 너무 조그매 아 너무 귀여워 나 귀하는 건데 잠긴 거 맞아? 어 맞아 빨리 찍어 앉아 우리 꼬리 이게 뭔가 쉽네 여러분 제가 이리뚜뚜라고 제 전용 약간 자동차를 샀어요 대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헬멧도 사고 이게 키링도 있어요 여러분 아 키링이래 키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키링도 제가 아낀 키링도 매달아 쓰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타지를 못해요 면허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좋은데 자동차처럼 가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치는 거야 이렇게 느는 거고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린다고요 아 되게 너무 타고 싶은데 지금 못 타가지고 이거를 면을 짜야지만 탈 수 있어서 저희 언니가 저 대신해서 타주고 있는데 이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강아지들이랑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열어가지고 강아지 타고 제가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하는 이리뚜뚜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차를 위해서 면허를 따기보다는 이걸 위해서 빨리 면허를 따야 될 것 같은 너무 귀엽고 예쁘죠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제가 빨리 면허를 따 볼게요 언니 타는 거라도 봄에서 대리물도 크게 지금 나왔는데 엄청나게 조금 쌀쌀하지만 날씨에도 좋고 지금 노을도 지고 너무 예뻐요 흰 엄마 어때? 재밌어? 앞에 오토바이 온다 엄마 저런 거 원래 엄청 무서워하는데 내가 잤는데 나빼고 다파 어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좋다 오우 오우 놀이 김가미와 수원을 찢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 끝소 우리 김가미와 수원을 찢어졌어요 감사합니다.